음악이 있어 즐거운 세상 AB프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사구요 안녕하세요 최 회장입니다 예 오늘도 멀리 떠납니다 진짜 멀리 떠납니다 오늘은 국토 대장정 계획입니다 아 처음에 밀양 갔다가 광양 갔다가 광주 갔다가 그 다음에 충청남도 부여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 총 1박 2일 코스구요 오늘 좀 소위 빡셀 것 같은데 출발을 좀 일찍 출발합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서 고객님들도 뵙고 이번에 가는 목적은 뭐 단순합니다 오디오 설치도 있지만은 기존 저희 단골 손님들 겸사겸사 인사도 드리고 뭐 열어쪼록 뭐 그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! 첫번째 목적지 밀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이노디오, 윌슨매니시 안쪽에 맥힌토시도 있고 ENW도 있고 여기 저 안에 매지코도 있어요 오늘은 야 이거 뭐? 오늘도 잘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 너 왜 이렇게 아니야? 야,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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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